있잖아요 예 추위에 대해서는 정말 옷을 많이 안입어도 강한 애들이지 방앗가 찾았습니다 목적은 에노 에노디우스 파피우스 레이프로 뭔지 그 뭐야 단서를 안주는 것 같애 코드를요? 얘 뭔가 불만 있는 모양인데 기분이 나빠요 되게 애가 여기 어 목재장이 죽으면 나중에 왔을 때 나중에 여기 와 왔을 때 어 어? 목재소 운영하는 애가 아닌데? 멀리 있는데? 어? 얘 뭐지? 어? 얘 뭐지? 무슨 움직이면 무조건 나를 따라와 야 천재 드래곤만 있나? 아니구나 쟤 그냥 드래곤이 아니구나 네이밍 드래곤이군요 네이밍 드래곤이에요 잠시만 잠시만 이게 몇 마리 쟤였지? 지금 네 마리 쟌가 이게? 네이밍 드래곤 네 마리 쟨거 같은데? 네이밍 드래곤 네 마리 쟨거 같은데? 네이밍 드래곤 다행히 다행히 쟤네들 레이밍 드래곤은 네 별거 안쓰기 때문에 블랙워드 드래곤처럼 에너지가 많지는 않아요 아 어어 너무 일찍 쐈다 어허 이건 뭐 오늘은 드래곤 사냥꾼이군요 유니유니님 어서오세요 이야 어 또 또 또 저거 저렇게 멀리서 죽이면 어 소울어드로 가야될거 같은데 좀 더 가까이 가죠 좀 더 가까이 가죠 큰거 한번 쏘고 큰거 쏘면은 오랫동안은 못날라가니까 채색나무님 어서오세요 좀 가까이 가죠 텐 타이밍만치기 짜증나 오케이 Yahoo 쩝 Atlantic 가까이지마 임마 아무리 약한용이라도 오오오오 한방이 죽는거 알아 내가 물리공격해 뭐 마บ공격이야 내가 노드 있기때문에 내긴 오늘 더 버티지 마 야 넌 뭐야 아니 아니 아 마나 겁났었다 마나때문에 이짓하고 있는건데 좋아요 뭐 블러드드래곤이 아니라 금방 잡겠네 블러드드래곤이면 아 또 뭐야 아이씨 야 저러면 개들 랍스타 배 먹어버릴라 쟤네들 집게 안하면 웬만한 랍스타고 더 크지 맛이 뭐 랍스타가 쓸지 모르겠지 얘가 4마리째면은 5마리째면은 저기 있는건데 계속 잡으러 갈까요 케인님 어서오세요 레이신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힘을 낼게 안녕하세요 에이 아 뭐야 또 아 이놈의 개들 야 왜 그래 왜 니네들이 다 이길수 있을거 같애 왜 자꾸 덤비는거야 뭐 임마 나와 임마 아 아따 자아꾸 와가지고 환대치고 와가지고 환대치고 씨 우лю 얜 어떡하지 죽이긴 해야돼요 얘 왜 죽여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일꾼이였다 고 하는구나 야 야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 아니 야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컴퓨터 시스템이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너 살려주고 싶은데 아 얘 또 저쪽으로 봤잖아 컴퓨터 시스템 용서 아니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나 현상 붙었잖아 아니 야 나 현상 붙었잖아 얘 죽이면은 아 제거가 되는군요 목격자가 얘 하나라 다행이네 뭐 오래간만에 하는게 맞는데 예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제 이유는 방송국에다 적어놨는데 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 모를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풀 뜯들어갔습니다 뭐 그냥 벌초하는거죠 벌초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작년보다 사람들이 별로 안와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가 좀 예초기를 많이 돌렸어요 돌리다보니까 팔뚝이 예 격렬이 일어날 정도로 좀 무리를 하다보니까 지금도 팔이 안굽혀져요 하도 예초기를 돌려서 아 쓰읍 아우 지금도 피면허가 너무 아파 지금 팔을 쭉 못펴요 뭐 그 팔 팔꿈치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쭉 쭉 피려면 되게 오랜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고통을 감수하면서 봐야되서 하 하 하긴 뭐 하루종일 팔이 떨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먹었는데 쓰읍 자 나빠 얘는 얘네 둘 뭐 왜 죽여야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이랬으니까 죽이긴 했는데 거지예요 이번에 왜 거지를 죽이라는거죠? 아 아바스티디에 있네 그래서 원래 어제 방청하려고 하다가 아우 이 팔로 지금 어제는 좀 더 심했거든요 어제는 컵을 들고 있으면은 떨려가지고 그 손으로 컵은 왼손인데 왼손으로 컵을 들고 있으면 떨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안 떨려요 근데 컵만 들어도 컵만 들어도 손이 떨리는거야 뭐 덜덜덜 떨려서 물이 막 다 넘쳐 흘러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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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마땅해 뭐 몸이 아픈게 아니라 이 팔이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음 덜덜 떨릴 떨리는 그런거야 아팠다기보다는 뭐 잠깐만 그건 그렇고 뭐 육체노동을 조금 많이 해보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네 무리하게 아 지금 여기서 죽이면 살짝 일단 도전은 해보는데 마비 골고 죽일까? 도망가지 못하게 오케 안걸렸어요 다행히 얘 밥먹고 있을 때 딱 왔네 저녁시간에 딱 왔어요 8시 7시 8시 원래 이 현상이 보통 20대 때는 헬스 해보겠다고 헬스짓 아령들고 팔굽혀기 좀 많이 하다가 팔에 안굽혀쳐서 다음날 팔굽혀기를 못하네 펴기만 해야되는 펴기만 팔굽혀는 안하고 펴기만 해야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죠 팔굽혀가 안되고 아 굽혀는 이미 굽혀졌으니 자 일단 목표 3명을 제거하긴 했는데 왜 죽이라고 한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유를 말해 이유를 말해 자 잠깐만 누가 누가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 애들이 대부분인 것 같구나 아 사이코패스요? 사이코패스요? 도마뱀와 쟤만 그거네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가 보네요 여기서 밥 먹고 있네 헤이 니피 나피 베이틸드 에노디우스는 모두 다 죽었다 아 겁나 비꾸면서 얘기하네 아 얘를 날 되게 반기지가 않는데 날 별로 반기지 않는데 베이틸드 죽었다 아아아 베이틸드는 왜 죽었는지 알겠고 대충 베이틸드는 경쟁 뭐 거기 광사를 차지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죽었나보네 이렇게 얘는 비꼬는게 말투인가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말투에서 비꼬는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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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뢰가 없다는데 다시 아스트리아 디드한테 가봐야되나 흠 자 가보자 맨날 입구에 있으니까 찾기가 되게 쉬워 흠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당검을 여기지 여기 지금 윈드엘럼 아니야? 윈드엘럼에다가 꼽아놨는데 윈드엘럼에다가 왜 찰다가 한번 꼽아놨자 윈드엘럼에다가 왜 찰다가 한번 꼽아놨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여 되어wny 야 packe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